엄마, 다지한테는 이렇게 넘기고, 다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이렇게 다지 눌러도 있다. 와, 정글이 잡히어요. 베키아라, 파인드 베이비 인 더 정글. friend, family, family, friend, friend. 시윤아, friend가 뭐야? 어? friend가 뭐야? my friend, 친구죠. family, family, family. 시윤이 이제는 알아서 체크 안 됐다. 와, family. 베이비. 맞았어요, 굿. 내가 정글이미 띄운 것들 해줄게? let's match. match는 다 했으니까. let's say. 말해볼까요? it is too dangerous. 정말 여기는 위험해야. it is too dangerous. too라고 하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야. 너무 해서 뭐뭐 해요, 이런 거야. it is too dangerous. it is too hot. it is too hot.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죽겠어. light 눌러봐봐. it is too late. 너무 늦었어. 부정적이지? it is too long.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안 좋은 거야. it is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 우리 시윤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할 수 있을까요? 이거야. 어, 다 맞는 얘기야. let's say. 말해보는 거야. say a sentence. using is too. it is too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자, 한번 해볼까요? let's say. 이것도 똑같아. I take away the trash. I take away the trash. I take away the trash, 쓰레기를 가지고 버리러 나갔다. I take away the trash, 쓰레기를 가지고 버리러 나갔다. I take away the trash. 스네이크가 아니지. 스네일, 스네일. 스네이크는 뱀이거든. 애벌레. 애벌레? 캘리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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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 개미는? 캘리필러. 캘리필러 할 거야? 캘리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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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벌레는 여기에 가서 털어. 헉! 애벌레는? 캘리필러. 잡아줘. 떨어지기 전에 캘리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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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걸 누가 말했어 호랑이가 말했지 목울림 뭐라 그랬어 단호하게 싫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뭐뭐 하자 했을 때 시원이가 싫어 그러면 싫어 하면 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호랑이가 무엇을 봤어요 불을 봤어요 뭘 만들었어 불을 만들었지 호랑이가 도망갔지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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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